네올 매매 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관적인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블링저 밴드 아니면 1목 균형표 등등의 여러 가지 차트들을 많이 설정을 해 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직관적인 매매 방법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차트는 가라.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차트는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직관적으로 우리 남녀노소 다 할 거 없이 보시면 바로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네올 매매. 네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원포인트로 매일매일 종목들 신규로 대입을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학습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슈와 소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피지기 100점 100승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기를 댑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떤 것이 옳은지 그런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기 스스로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장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지 또는 단기적인 투자를 좋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직관적인 매매 포인트를 통해서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반드시 자가진단을 통해서 수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투자에 이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고요.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는 엄연히 틀립니다. 주식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단거리를 좋아하는지 장거리를 좋아하는지 나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체크하시고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단거리와 장거리 마라톤을 뛰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뛴다라고 하죠. 마라톤 선수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40일 입평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40일. 240일 동안 사고판 기준 값이라는 거죠. 평균 이동 가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우위에 서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한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밤에. 이게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악재 뉴스가 나올지 호재 뉴스가 나올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결과값이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자가 될 것이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지 저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승자가 되어서 웃을 것인지 아니면 패자가 되어서 시장에서 이탈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도 수익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던 정확한 본인만의 기준을 수립을 하시고 그리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의지. 여러분. 로또 1등에 당첨되고 싶으신가요? 당첨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매주 로또를 구매 안 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참여하는 분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 학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무료 강의 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 관계상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 학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너 자신을 알라와 거래량 추세성과 변곡점 등등 또 분할 매수의 중요성 등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다음에 실전 학습을 통해서 특강. 자 흔적을 찾을 때 어떤 것들을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는 관심 종목들을 통해서 실전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까지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방에 오신다라고 하시면 아침서부터 장 마감때까지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올매매 드디어 그러면 이정혁 전문가 아니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올매매 과연 무엇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이 내올매매라고 하는 것은 왜 내올매매인지 우리 아나운서님 아실 것 같나요? 저도 이 단어 처음 들었을 때 내올매매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아들에게만 또 알려주려고 하셨다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무슨 뜻이에요? 자 내올매매 내려올 때 매수를 하니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매매가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남들처럼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 패턴이 아니라 내려왔을 때 조정 구간을 잡아서 안전하게 심리적 우위에 서서 매매하는 방법을 바로 내올매매매라고 합니다. 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왜 공개를 할까요? 바로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이라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내올매매 얼마만큼 안전하고 얼마만큼 높은 수익이 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올매매는 하단에 침수가 되는 것. 그 직관적인 포인트만 찾으시면 누구나 매수를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상단에 화살표가 뜹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같이 따라하셔야 돼요. 따라하셔야 돼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을 때 매수 그리고 화살표가 등장했을 때 홀딩입니다.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면 홀딩이에요.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내올매매의 타이밍을 차트상에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습망이 오시게 되면 차트에 설정되는 수식을 전부 다 바꿔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내올매매법은 어떠한 책에서도 배우거나 어떠한 유튜브를 통한 이런 어떤 방송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상단에서 정말 많은 매매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할 때마다 불안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손실도 자꾸 커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밤에 주무시다가 허공에다가 발차게 하는 거. 네. 저도 여러 번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더 저점에서 잡고 싶은 욕심에 이 매매 패턴을 만들어냈는데요. 너무너무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든지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향 추세. 즉 우하향, 하향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제 투자를 막 시작하신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가 이루어진 다음서부터 종목들을 보시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이 추세 안에서는 매매 진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고수들의 영역이고요. 우하향을 그리던 추세가 드디어 우상향으로 추세가 바뀌었죠. 병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병곡점은 누가 만든다고요? 개인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이 종목에 생기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의 제가 차트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아래 칸과 위에 칸 이 두 군데에 동시에 물이 차는 자리가 나옵니다. 보시면 이 부분과 이렇게 물이 차 있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 7%, 10% 분할로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따라하시면 수익 납니다. 뭐라고요? 홀딩. 홀딩 하시는 거예요. 빨간색 화살표가 뜨니까 홀딩에서 나머지 예상 수익률 매수가 89,400원에서 매도가 고점이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11만 6,300원 예상 수익률은 29.81%가 나왔던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종목 LX 세미콘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T 로보틱스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향 추세에서는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아시겠죠? 고점에서 고점을 이어주는 이 하락 추세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시면 그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실 수 있게끔 우상향으로 추세가 전환이 되었어요. 맞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보조지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단기 눌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몇 프로요? 5%, 7%, 10%의 보유 비중의 절반은 수익금을 챙기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따라간다.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 이후에 상승을 할 때마다 5%, 7%, 10%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을 홀딩을 해서 따라가시게 되면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패턴이 나온다. 이게 바로 내올매매의 가장 기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까요? LNF입니다. LNF 기존에 우리 학습방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금양과 미래나노텍 그리고 LNF 같은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 하락 추세선에서는 매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시는 거예요. 고수가 되었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에서 변곡점이 발생한 자리, 즉 내올매매는 상승을 하는 보시면 내올매매는 상승을 하는 패턴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하락을 할 때에는 매수를 진행을 안 한다. 그러면 횡보하는 장도 있겠죠. 횡보하는 장에서도 매수 타이밍은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올매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하향 추세를 돌려세우는, 즉 변곡점까지는 아니지만 저점을 지켜내는 자리들이 만들어졌고 횡보만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올매매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 칸과 위에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여기서 매수하셨죠? 5%, 7%, 10% 매도 후 화살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화살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MACD에서 추세 상향을 나타내는 신호표시가 되겠죠. 빨간색 화살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홀딩을 해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보실 필요 없습니다. 볼린저 밴드, 피보나치 아무것도 보실 게 없어요. 뭐만 보면 된다? 물이 찼는지만 보시는 거예요. 아, 잠수함이 물 깊게 쑥 들어갔구나. 이제 조만간 산소가 필요하니까 올라오겠구나라고 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게 되는데 5%, 7%, 10% 이 상태에서 절반, 보유 비중의 절반을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홀딩을 해서 따라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